전파 안 졌으니까 안 졌으니까 가보자 지금 다 이겨야 되네 한 판은 져도 되네 한 판은 져도 3승만 하면 승급할 수 있네요 그쵸? 아 물을 너무 많이 캤어 아 물을 3개나 캤어 이 팀으로 버티기 힘들어 아 너무 대구편이 너무 현실적인데 위를 보고 살아야지 위를 대든 안 대든 근데 굴리트를 굴리트를 왜 쟤는 농굴리트를 쓰고 있냐 농굴리트는 급여가 높다고 하는데 지금 윈도우 빨리 깔고 피파 즐겨야죠 그쵸? 어 이 자식 방향전환이 좋은데? 크로스다 오우! 야 막았어 대박 와 나 이거 먹었을 줄 알았어 어 뭐야 앞자리였어 어 뭐야 앞자리였어 심판이 진로 가네 와아 쟤는 들어갔어 와 얘는 들어갔어 야 뚜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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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먹었네 아아 또 먹었어 아아 참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깨서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이번판은 하기 싫어졌다 힘이 안 좋으면 좋은 점이 상대가 잘하면 팀 탓하면 돼 어우 이런건 팀 탓하면 되잖아 팀 후져서 그래 아아 아아 이런것도 안 불어? 야 이거 완전 누가 봐도 파울이잖아 흠 나이스 나이스 역시 호동식만 한게 없어 그쵸 믿으니까 너밖에 없다 아우씨 와 이게 안들어가 나이스 야 이거 기저귀로나 설마 기저귀로나 설마 기저귀로나 설마 기저귀로나 하진 않겠죠 뒷공간 줘 뒷공간 줘 들어오라 그래 그래야 빨리 공부했는다 들어오라 들어와 들어오라 그래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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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라 그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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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와 기저귀로나 대박 야 이거 미쳤어 야 이거 미쳤어 와 이게 섀도우루프죠 섀도우 줌이고 좋았다 좋았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아 분위기 몰라 진짜 그냥 열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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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라 그래 그렇지 잡으면 이길 수 있어 아우 못잡았어 아 저거 잡았으면 게임 옥사이도 옥사이도 그렇지 아 큐떡으로 줄걸 잘렸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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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깝다 에바가 잘 잘랐는데 베레시스키가 날렸네 자 요건 자르고 역습하자 그렇지 자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우리에게 남은건 지달밖에 없다 뛰어라 그렇지 크레스포 크레스포 멈추는척하면서 다시 뛰어주고 뛰어주고 홍철주고 홍철 뒤로 죽어 뒤에 비었어? 슛! 으아아아 이거를! 으하하 이거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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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갓! 아핰핰 와아 완전 제특이었는데 아 어디다 차 여기저기 안였는데 와 저 진짜 아깝다 와 정말 아깝다 이 판 와 젖지만 명기용기야 돼 명기용기 와 와 그거 마지막에 너무 아깝네 와 진짜 비길뻔했다 비길뻔했어 와 와 아까웠다 그쵸? 흠 흠 반대도 먼저 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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